안녕하십니까 시저스 닥터 tv 유근선 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싱 가위로 모발의 오른쪽으로 커트하고 왼쪽으로 커트하고 또 언더 오버로 커트 할 때 모발의 정확한 방향성 정확한 위치 그 포인트에 의해서 모발 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슬라이싱의 칼날의 그 방향성 이 부분을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수깡 입니다 수수깡이 머리카락 인데 우리가 가위로 이 머리카락을 절삭을 한다고 할 때 슬라이싱을 한다 할 때 이 사이드를 정확하게 이 사이드로 커트 하게 되면은 머리가 잘린 쪽으로 휘이구요 잘린 쪽으로 휘이고 왼쪽으로 커트를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휘입니다 예 그리고 오버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위쪽으로 휘이고 언더 슬라이싱을 했을 땐 안으로 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슬라이싱 가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우리가 슬라이싱 할 때 사이드 슬라이싱을 할 때 이 사이드 슬라이싱은 정확하게 가위가 사이드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개폐가 돼야 이 사이드의 정확한 이면이 절삭이 돼야 사이드로 휘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이드 슬라이싱을 하는데 보세요 자 정면으로 놨습니다 사이드 슬라이싱은 사이드 슬라이싱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로 했을 때 이 면을 돌려 볼게요 이렇게 사이드가 슬라이싱이 됐을 때 이 면이 모발 끝 질감이 이렇게 커트된 쪽으로 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자 이 사이드로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은 가위를 그냥 편하게 위에서 가위가 윗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사이드로 슬라이싱을 하고 보통 이 위를 볼게요 여기를 절삭하지 않고 가위를 그냥 모든 사이드든 이 위쪽을 이렇게 옆을 이렇게 배지는 쪽으로 커트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가 다 날립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내용은 사이드로 슬라이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밑은 또 정확하게 언더 슬라이싱 그 다음에 오버 슬라이싱 그 다음에 또 사이드 슬라이싱 이렇게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호리존털로 잡았습니다 옆면을 보시게 되면 이 옆면을 정확하게 사이드로 자 보세요 사이드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칼날이 이렇게 위로 설정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칼날이 옆으로 들어가야지 위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수습강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칼날이 위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하면 위가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슬라이싱은 보세요 그대로 가위를 이렇게 위로 하지 마시고 사이드로 들어가서 정확히 사이드로 슬라이싱을 해야 사이드로 슬라이싱 해야 튀어나오는 게 없고 사이드가 슬라이싱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사이드로 들어가서 옆으로 옆으로 가위가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 위가 잘립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놓고 다시 봤을 때 정확하게 옆면, 오버, 언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방향을 정확히 커트했을 때 머리 끝이 샴푸하고 말렸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를 보시고 슬라이싱을 하셔야 합니다 모발이 굵거나 곱슬머리라든가 가는 머리라든가 탈색한 모질 같은 경우 특히 눈에서 그대로 티가 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커트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커트한 방향으로 질감이 라인이 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슬라이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